랩런트의 응답 랩런트 대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건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황지혜라고 합니다 저에게 세계 랩런트 대회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랩런트 대회에서 만나요 랩런트 대회에서 만나요 랩런트 대회에서 만나요 랩런트 화이팅 랩런트 대회에서 만나요 새해 같은 분위기가 저희는 WRC잖아요 그래서 면 alter신 친척들을 함께 만나고 하는 Cold жить 그래서 지금 면조 분위기인 거 같아요 저한테는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얼마 전 한국쪽에 귀국한 김지현입니다 소통의 장의를 광주에서 만납시다 웰컴 투 광주